안녕하세요 ㅋㅋ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치즈 7분의 양배추 치즈 5분의 6분의 양배추 치즈 5분의 양배추 안녕하세요, 오늘은 꽈배기랑 찹쌀도너츠 준비했고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고 싶어서 엽떡도 주문했어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그리고 특히 빵이 잘 어울려요 사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청양고추를 먹으러 갈게요 맛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맛은 정말 맛있네요 끝까지 먹으러 갈게요 붓둑해서 먹으러 갈게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치킨은 너무ship 오늘의 맛은 오늘의 메뉴는 ㅋㅋ 치킨은 이 맛에 지켜봅니다 치킨은 매운 맛에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이 더 맛있었던 맛 파는 비쥬얼 파는 반죽이 너무 좋아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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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를 먹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엉 탱탱한 맛 탱탱 고추냉이 뼈에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쫄깃쫄깃 인간이 너무 좋아요 맛있네요 매콤한 맛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또 먹고싶은 맛 한입 한입 디저트 뼈에 찍어먹는 음식은? 너무 맛있다 뼈에 찍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뼈에 찍어먹을 수 있는 음식 뼈에 찍어먹을 수 있는 음식 뼈에 찍어먹는 음식 오브오오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연어 aceite 동그랗게 이거 그냥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더 맛있어 그냥 먹으면 좋고 진짜 맛있을때만 여기가 좀 더 늦어서 이걸 먹으려면 맛있는거 먹으면 다 먹는데 맛있을때만 먹으면 더 맛있을때만 먹으면 더 맛있을때만 진짜 맛있을때만 너무 맛있는데 매콤하고 맛있네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이 많이 생긴 밥은 tekkk 안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골고루 담았고 이빨에 식혀서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때 먹으면 좋겠어요 몇몇에 먹으면 좋겠어요 이빨에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을까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뱅뱅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지만 저는 뱅뱅뱅 뱅뱅 뱅뱅 정말 맛있어서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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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